자 이번에는 의문사절의 명사적 용법 의문사절의 명사적 용법을 뭐라고 하냐 그걸 간접의문문이라고 해요 의문사조, 명사, 형용사, 부사적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우중에서 우리는 지금 명사적 용법을 배우는 거고 그 명칭을 간접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사적 용법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니 뭐 뭐 할 때라고 있는데 그거 하나 밖에 없어 명사적 용법은 당연히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약간 학생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게 전치사의 목적어 즉 전치사 뒤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명사적 용법은 의문사 해석해야 돼 끝을 지로 가고 자 그 다음 이렇게 의문사 원래 의미들 뭐 이거 다 알고 있을 텐데 혹시나 모르는 게 있으면 특히나 이 하우는 어떻게 라고도 되지만 뭐뭐 하는 방법으로도 돼요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 만나면 얼마나 왓은 무엇을 아니면 뭐뭐 하는 것 근데 무순도 있어 그 다음에 의문문어수는 접속사 들어간 다음에 다 똑같아요 의문사도 접속사의 일종으로 봐야 돼 그래서 주어 동사 순서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고 의문사는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접속사 개념이기 때문에 맨 앞에 온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왓이나 하우 후주도 뒤에 다른 명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의문사절도 이 박스 대절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 자 밑에 보면은 he knows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 의문사절이 목적어니까 밑에 O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who she likes in the class 그녀가 수업에서 누굴 좋아하는지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 자 밑에 그들은 모임을 가질 거야 이번엔 전치사 뒤에 의문사절이 나왔죠 목적어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보면은 여기서는 will attend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인데 그럼 후는 주어적 역할 누가 그 파티에 참석할지 그래서 S라고 표시한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쌤이 실수를 했어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는 투부정사구하고 ing구에서만 표시하는데 쌤이 이걸 실수했어요 동그라미 안 쓰는 거예요 먹은 거국urai 찐퇴한 두 분 어떤 그림에서 한 내 인생 어떤 바ispering 들어보기 좀 알 그러니까 우리 바심히 울